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복이 참 많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여당은 야당복 하나는 정말 확실하다. 지금 이준석이 하는 꼴을 보면 정말 사람들은 혀를 끌 끌 찹니다. 근래에 이준석의 속내를 가장 드러낸 것은 지난 12월 25일에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2 코너에서 이준석이 엄격결에 답한 그런 답변일 것입니다. 윤 후보 대통령되기와 내가 대통령되기란 양자택일 질문에 대해서 그는 상식과 완전히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준석은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속내가 아주 고스란히 드러난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인턴 기자 역을 맡은 배우 주현영 씨가 굉장히 명쾌한다고 그렇게 칭찬하자 이준석은 이런 부연 설명을 더했습니다. 당연합니다. 남의 선거 돕는 것은 제가 당 대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보다도 내 선거가 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도 한 번 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와의 마찰이 차차기를 겨냥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고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 정치를 한다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2월 26일에 공개된 YTNS의 이준석의 인터뷰는 더욱더 볼만합니다. 그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적답을 피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윤 후보를 깠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참 민망하지만 윤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또 간표를 받았습니다. 본선에서도 지금 속도로 하면 골을 넣지 않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선대위 전체적으로 골을 넣는 기획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간표 관리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득표 전략도 없지만 간표를 맞는 전략도 거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당대표가 되면 좀 이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겨야 되고 제가 윤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렇게 당대표면 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 그런 의도된 발언을 할 수 있지만 그냥 그의 선거보다 내 선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야말로 천방지축인 거죠. 이준석의 이 같은 어떤 면에서는 돌출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계산된 그런 행동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한 중견 언론인의 간접 경험담은 대단히 시사적입니다. 지난 6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임박했을 무렵에 정치권의 중진급 인사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중진 언론인의 이야기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집권당 소속이었지만 지금은 문재인 정권 재창출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준석 대표의 당대선이 확실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그동안 가까이서 지켜봤다면서 재주 있고 똑똑하지만 트러블 메이커 말썽꾼 기질이 다분합니다. 대선을 앞둔 결정적인 순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당신은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는데 요즘 그 얘기가 자꾸 귓가를 맴돈다. 이런 내용을 한 중견 언론인이 자신의 칼럼 서두에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 특히 국민의힘의 다수 우호적인 그런 사람들은 이준석의 현재와 같은 그런 일종의 깽판 자기 정치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어느 시점에서 멈췄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제 자신도 궁금했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이준석 적당히 윤 후보를 흔들다 자제할까요? 아니면 선거 끝날 때까지 윤 후보를 흔들어 댈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1만, 5만, 10만 명이 참여하더라도 7천명 가까운 사람이 응한 설문조사 결과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선 끝까지 흔들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답이 무려 95%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췄을 것이다. 자기도 생각이 있을 테니까 적당 수준까지만 밀어볼 것이다. 불과 3%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우호적인 대다수 분들이 마지막까지 이준석이 깽판을 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우호적인 사람들 가운데 압도적인 다수 95%가 대선 마지막 순간까지 이준석이 윤석열과 대결 구도를 정폭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주 어려운 대선입니다. 여론조사부터 선거 결과 창출까지 완전히 기울이진 운동장에서 치러지는 대선입니다. 정권 창출에 대한 열망이 이토록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표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윤석열 후보측이고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아주 빼아픈 문제점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준석의 자기정치가 계속되고 더욱이 안철수 후보의 독자 행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거 성패는 칙칙함으로 그렇게 점점 채색되어가고 있습니다. 몇몇 시청자의 의견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의 최대의 걸림돈은 민주당도 이재명도 아니고 이준석으로 보여집니다. 이준석은 윤석열과 싸우는 것이 그의 목표인 듯 합니다. J님은 간장정지가 정치를 하겠다고 설치니 참 어기가 없습니다. B님은 티끌같은 의혹에 대해 물어뜯는 민주당이 국힘당 대표의 성상납 비리 의혹을 옹호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패턴은 결코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대신해서 이준석의 움직임을 차단해서 그를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내대표는 뭐 하는지 당내 사선 오선 지그시 나이를 먹은 국회의원들은 뭘 하는지 내 눈에는 모두 다 기회주의다처럼 보입니다. 윤석열이 당선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인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나 당직다든 대부분 그냥 손님 마인드로 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갱 마인드로 걸어붙이고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팔짱을 끼고 어느 누가 누가 이기나라고 이렇게 지켜보는 쪽입니다. 손님들로 가득 찬 정당이 어떻게 정권교체의 주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찍에 국민의힘은 웰빙당이라는 이름을 항상 붙었습니다. 그 이름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갈등이 생기면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다들 참 잘 삽니다. 편안하게. 뭐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이번 선거 참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 넘어가면 다음 가능성 없습니다. 역사의 흐름이나 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당 지배체제가 견고하게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번 선거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